도깨비불 운명연구소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연구소의 이한입니다. 오늘은 내게 맞는 오행별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갑, 목 그리고 화, 토, 금, 수는 모든 분들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오행을 가지고 살아가는 상황이 많으세요. 그러면 목이 강한 분들은 이 목의 기운이 너무 강할 경우에 빼주는 화운이 강한 국가로 가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 불의 화 기운이 너무 강하신 분들은 이것을 빼주는 토의 운이 토가 강한 나라로 가셔서 살아가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토가 너무 많으신 분들은 토의 기운을 빼주는 금이 강한 나라를 추천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수의 기운이 강한 분들은 이 수의 기운을 빼주는 목이 강한 나라를 가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찬가지로 금이 강한 분들도 이 금의 기운을 빼주는 수의 오행이 강한 국가로 가셔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 나라들이 어떤 오행이 강한 나라들인가, 즉 화가 강한 나라인지 토가 강한 나라인지 금이 강한 나라인지 수가 강한 나라인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화의 기운이 많은 국가입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남미 국가들이 대체적으로 화의 기운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화가 강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화, 오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스페인, 포르투갈, 남미, 아프리카로 가셔서 오행상 유리한 삶을 일구는 것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토가 많은 국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광활한 대륙을 가진 중국입니다. 그 다음 오랜 역사와 인구우수가 막강한 인도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터키, 터키도 토가 강한 나라입니다. 산악과 어마어마한 자원을 가진 중동 국가들도 토가 강한 나라들입니다. 즉 토, 오행이 사주성에서 부족하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중국, 인도, 터키 또는 중동 국가들로 위주를 하시게 되면 오행의 도움을 유리하게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금이 강한 나라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랑스, 독일, 스위스,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서부 유럽 국가들은 거의 금이 강한 나라들에 속합니다. 금의 오행이 필요하거나 금의 오행이 부족한 분들은 해당 국가들로 위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수기온이 강한 나라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축축하고 추운 나라들이 해당 국가들에 속하는데요. 바로 러시아,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그 외 북유럽권 국가들이 모두 수기온이 강한 나라들입니다. 수기온이 부족하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국가들로 이주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목기온이 강한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웃 나라인 일본도 목이 강한 나라입니다. 해당 목기온이 부족하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대한민국이나 일본에서 고주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